한글자막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미사일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조심하셔야 돼요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나갈 때 마스크도 끼고 나가셔야 돼요 네 그거 모르고 나갔더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잘했죠 네 발 끌자 네 빨리 여기야 돼 여기야 돼 여기 여기 해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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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맞죠 한글자막 by 한효정